콤보 상자 컨트롤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관리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먼저 하겠습니다. 대여 관리 폼에 CMB 비디오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디오 번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클릭하면 정확하게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디오 번호를 클릭하면 텍스 상자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냥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데 클릭하면 콤보 상자로 바꿔서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비디오 번호 선택하면 이름이 CMB 비디오 번호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콤보 상자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변경하겠습니다. 콤보 상자로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바꿔 주시고요. 콤보 상자로 변경하신 다음에 변경한 컨트롤은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은 비디오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린 행원본 유형에 우선 테이블을 가져다가 행원본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행원본의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비디오 테이블에 비디오 테이블에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속성 시트는 잠깐 닫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테이블에 비디오 번호와 그 다음에 영화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위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현재 두 개의 필드 가져온 걸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 제가 아까 닫았으니까 다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테이블로부터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을 가져다가 현재 행원본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에는 비디오 번호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비디오 번호만 저장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면요. 바운드 열에서 1로 하시면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비디오 번호가 저장될 수 있도록 두 개의 열 중에 첫 번째 열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1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의 너비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형식에 가셔서 열 너비에다가 1cm, 5cm 되어 있습니다. 1,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목록 너비에서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는 값을 6으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에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가셔서 목록에 있는 값만,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크게 띄웠을 때 데이터 탭에서는 현재 비디오 테이블에 있는 비디오 번호와 영화 제목이 행원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바운드 열은 1번인가 왜냐하면 비디오 번호 저장할 거니까요. 목록값만 허용할 건가 예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형식에 오셔서는 문제에서 열 너비를 첫 번째 열은 1cm, 두 번째는 5cm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목록 너비는 6cm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수정할 게 있습니다. 현재 가져온 열의 개수가 두 개예요. 현재 열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서 열의 개수를 2라고 수정하시고요. 2라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폼보기 클릭해 보시면 아까 비디오 번호가 텍스트였는데요. 콤보 상자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비디오 번호 오른쪽에 영화 제목 1cm, 5cm, 6cm 너비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실제 저장이 되는 거는 비디오 번호가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하기 위해서 예제 파일 한번 불러와 주시고요. 두 번째 콤보 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 오신 다음에 컨텐츠 사용 한번 해 주시고요.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고객 관리 폼에 CNB 성별이라는 콤보 상자가 있습니다. CNB 성별 컨트롤에 대해서 담과 같은 조건으로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보기에 가셨을 때 남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입력된 데이터 다시 디자인 보기 오셔서 컨트롤에는 남은 마이너스 1, 연은 0의 값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에 저장되는 열의 번호는 1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 성별에서 남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1, 열을 선택하면 0의 값이 저장이 되실 겁니다. 이제는 문제에서 어떤 테이블을 이용해서 행 원본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데이터 행 원본 유형의 테이블 커리가 아니라 직접 값을 이용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값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행 원본에다가 제가 글씨를 좀 더 크게 작성하기 위해서 화면을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1을 눌러서 확대 축소 창을 띄었고요. 그 다음 행 원본에다가 입력을 하실 건데요. 첫 번째 열의 데이터는 저장이 될 데이터입니다. 남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1로 저장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열 남이라고 입력하고요. 화면에 표시될 열은 표시될 텍스트는 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두 번째 열을 선택하면 0이라고 저장할 거고요. 화면에 표시될 데이터는 여라고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1과 0이 첫 번째 열 남과 여가 두 번째 열이고요. 남을 선택하면 첫 번째 열의 값이 저장이 되고 열하고 선택하면 첫 번째 열의 값인 0이란 값이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값 목록을 작성을 하셨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입력이 되십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눌러서 확대 축소 창을 띄우지 않고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바운드 열은요. 두 개 우리가 마이너스 1 남 0 열하관 값을 입력한 데이터에 첫 번째 열이 저장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은 1로 하시면 되겠고요. 형식에 오셔서 열의 개수를 우리는 두 개로 설정하겠습니다. 숫자와 그 다음에 남열하고 표시되어 있는 두 개 열로 하겠습니다. 단 마이너스 1과 0은 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열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면 첫 번째 열은 0으로 설정이 돼서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본보기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아까는 남만 있었는데요. 클릭하시면 이제 남열하고 표시가 되고요. 우리 열의 너비를 0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남 앞에는 사실 마이너스 1 0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남을 선택하면 첫 번째 화면에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1이 저장이 될 거고 열을 선택하면 화면에 보이지 않는 0의 값이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을 1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디자인 보기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하신다면 우리는 값 목록을 이용해서 직접 작성을 하셨고요. 실제 마이너스 1 남이라고 된 데이터 그 다음에 0이라는 데이터 열하고 직접 이렇게 쓸려가니까 글씨가 예쁘진 않네요. 이렇게 두 개의 열의 데이터를 연결해 작성해 놓으신 거고요. 마이너스 1 남 0 열하고 작성해 놓으신 거고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목록값만 허용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 열은 두 개의 열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열 너비에 0을 넣으시면 첫 번째 열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열기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세 번째 예제 선택하고 열기 예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사원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콤보 상자로 되어 있는 CNB 직위를 선택하시고요. 일단 선택 한번 하시고 폼보기에 가겠습니다. 직위에 가시면 지금은 목록이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CNB 직위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에 맞춰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원 테이블의 직위를 행원본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이제는 사원 정보 테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원본 유형에서 테이블 거리가 맞고요. 행원본에서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원 정보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직위 테이블을 직위 필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직위는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정렬해서 오름차순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직위는 중복되지 않게 지금은 사원 테이블의 직위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게 되면 여러 번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작성기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속성 시트를 화면에 표시하신 다음 고유한 값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고유값에서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속성 시트에서 고유값을 예로 바꿔주신 다음에 직위를 중복해서 표시하지 않고 딱 동일한 직위는 하나씩만 표시하겠다고 설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폼보기 가셔가지고 콤보 상자가 되어 있는 직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나다라 순서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다라 순서로 해서 직위가 중복되지 않고 하나씩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콤보 상자에 대한 행원번 설정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콤보 상자 컨트롤 속성을 같이 시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